인피니티 대 아는 형님 자존심 게임 20초 안에 누가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그래, 그래 갈게요 준비 오, 파이팅 60초입니다, 시작! Are you ready? You ready! Go 빨리 돌아 좋아 좋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얘네 늦어 얘네 지금 묶는 거야 늦는 거야, 늦는 거야 늦는 거야 어, 안 들어가 우리가 2, 2 했는데 우리가 2, 2 했는데 진짜 늦게 하는 거야 넓어, 넓어, 넓어 자랑이 나한테 포기하자 아, 재밌다 내가 클린으로 가고 3점이 아니야, 아니야 괜찮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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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초 5초 4초 3초 2초 1초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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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호야 일단은 마지막은 호야 45점 호야, 우리가 이기면 45점 45점 공구에 자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던지고 빠진 자신 없는 사람은 빨리 빨리 준비 자, 화이팅 자, 준비 안 돼, 안 돼 오른쪽으로 나가면 돼 오른쪽으로 나가면 돼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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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함기 빨리 해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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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하라고! 빨리! 빨리 하라고! 빨리! 빨리! 경훈이! 경훈이 당첨됐어. 경훈이 당첨됐어. 경훈이 당첨됐어. 다 넣었다. 경훈아! 경훈이 당첨됐어. 내가 봐도 인간적으로 공정은 하나만 제시할게. 일단 우리 팀이 진승 아니야. 패배 인정. 근데 우리가 대자보완진이라는게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 팀에 서장훈이 보호되어 있잖아. 서장훈이 우리 팀에 소속되어 있잖아. 한 명당 10점을 책임져서 서장훈 70점. 성격이 얼마? 70점 너무 쉬워요. 만약에 70점 못 넣으면? 던진 사람은 서장훈씨가 맞아야지. 부끄러워.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언제 이거 잘한다라고 했냐고. 농구랑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 너 고등학교 들어가고 연세대학교 농구로 갈거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하고. 내가 마실게. 장훈이가 그러면 도전해서 70점. 아직까지 우리 아는 행위원회에서 70점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안 해.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처음이야. 내가 처음 58점 나왔어. 처음 나왔어. 너 우리 학교의 희망이야. 농구는 1등이야. 그럼. 진짜 크다. 서장훈 70점. 서장훈 파이팅!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거야. 서장훈 파이팅! 서장훈 파이팅! 그냥 갖다 놓잖아. 이런 거 안 해. 아 뭐야. 이거야. 아니 그냥 앞에다 먹었잖아. 또 집중, 집중. 집중이야. 서장훈아 10초만에 10차전 넘어. 그러니까 지금 처음 쳤는데. 지금 처음 쳤는데. 서장훈 파이팅! 밀레스, 밀레스. 오, 굿샷! 아, 굿샷! 아, 굿샷! 아, 굿샷! 서장훈은. 서장훈아 30초. 됐다, 됐다. 아, 됐는데, 됐니. 야, 서장훈아 30초 만에 40초 넘었어. 오, 됐어. 저런이. 형, 떡도 시켜. 떡도 시켜. 저런 연세이 앞에 들어가면 센터야, 너를. 계속 해거든요. 저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오. 너무 잘해. 고고 오세요. 자고라 100점, 100점. 100점은 힘들겠다. 야, 80점.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80점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호동이 형 이러고 있는데, 장훈이 형이 그냥. 못 봤어. 못 봤어. 아, 아니. 역시. 역시. 장훈이가 80점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내가. 시선 너무 너무 못 봤어. 잠깐만, 잠깐만. 우리 중에 그럼 저걸 넘으면은. 넘으면은. 물 다 마실게, 우리가. 진짜? 그대 씨, 니네가 못 넘으면. 우리 물 다 마실게. 물 다 마실게. 물 다 마실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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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장상, 장상. 장상, 장상. 장상. 오, 우리 매번 내가 거를. 자, 이분은 통과 도와주잖아. 됐어, 됐어. 놀랭, 놀랭. 이제 Azura, 이제 너무 어때? 하나에 앗 공부해 주는 걸로. 1점이 오는데, 이게 제일 잘하는 친구가. 저기, 동호였거든. 1점이 어떻게 나와? 장훈이 형 방시장으로 한 번 했었어. 아, 아쉽다, 아쉽다. 76점이에요. 아, 아, 힘들어. 아, 아, 아쉽다. 안 돼 안 돼. 형아 믿을게. 이미 끝났어 이렇게 되면 끝났다. 이렇게 되면 끝났어. 안 들어가면 끝난거야. 안 끝났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시 안 돼 다시. 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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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마. 뒤지마 뒤지마 뒤지마. 뒤지마 뒤지마. 조용히 해. 막판이 흔들긴다니까. 저봐 이제 저 시절하면 어떡할까. 됐어 됐어. 막판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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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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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V! Thank you! 하나,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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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히, 넉넉히. 아니 우리 말리지 마! 우리 말리지 마! 우리 말리지 마! 우리 말리지 마! 아니 일단 우리 말리지 마! 정신이 있잖아! 여러분들 여기... 여기 손동 오지 마! 손동 오면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평균학교의 체육 시간은? 제일 중요한 모토가 정정당당이야! 페럼플레이! 여러분들은 그 규칙을 어겼어! 아유 너무 무서워! 자 대표 나오세요. 아 왜요 왜요! 잘했잖아 왜! 바빵도록 이렇게 잘린다. 아니 그런데 어딨어! 자 여러분 오케이. 아는 형님 공식 시판입니다. 자 이수분. 호루라기 왜 들고 있겠습니까? 호루라기 시작하라고 불러. 앞 경기 두 번의 경기는 제 신호와 함께 우리가 보면서 76점 이겨라! 야이야이야도 외치면서 씩! 자 그랬어요. 씩! 자 준비! 76점이에요. 어! 안 돼! 안 돼! 어! 네! 한 대인공! 아 이거는 아니지. 너무 비겁하다. 이건 아니지. 오샤인분스가! 신파디! 도전 출발요! 신격을 당했어! 진짜! 오오 single ballnuts! 어차인 몰이로이 불기전 순서 destruction 하세요. 후샤인 몰이로 schizophrenia 우샤인 몰이로 sulla 공격이 반사하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우리한테? 기회 줄 거야.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우리가 맞을게. 스포츠맨으로서 난 창피합니다. 나는 양심이 있다. 아니야 우리가 맞을게. 저게 무슨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같이 맞겠습니다. 오 좋아. 우리 한 명 더 던지니까. 세상에서 유리 지지 마. 장훈이 멋있다. 저도 그러면 맞겠습니다. 멋있으면 나한테 한 번 더. 이 사람은 이게 막 우리 갖고 오지게. 이게 막 괜히 갖고 와가지고. 아까 짝 안 정해진 친구도 있잖아. 자기 짝한테 짝 대고 싶은 사람한테 던진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 봐야지. 성렬이 원하는 짝꿍한테 가서 물을 발사해 주세요. 부위 마음대로 불에 엉덩이 뭐 앞에 뭐 얼굴 뭐. 뭐 얼굴 뭐. 그냥 맞으라고. 마이프 맞게 해. 나도 맞았어. 내 짝 하는 짝. 잘했어. 잘했어. 고생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네 이거. 더 기분도 없어. 더 기분도 없어. 다 풀어야 돼요? 신중아 그릇 던지면 안 된다. 잠깐만요. 그릇 던지. 진짜 그릇 던지. 이게 저거 K. K. 이번. K 꺼줬죠. 잠깐만 이게 그런 도칙이 알아서 많아.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정말 힘이 없어. 아니야. 나 힘 세, 아까 내가 또 했잖아. 생일 때가 케이크 터지네요.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짜증이 말하지. 방금 소리 들었어요, 소리? 소리가 진짜! 하나, 둘. 둘, 셋! 셋!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귀에 물들어갔어.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야야야, 하하.